아 아 아 아 은별아 오늘 업무 취임식 파티 올거지? 너 뭐해? 뭐야 그냥 밥 먹지 언제부터 안 먹었어 안 먹었어요 너무 배고프다 무슨 소리야? 너 방금 아침 먹었잖아 카레라이스 한 그릇 다 비워놓고 내가? 언제? 으아아악 으악 은별아 어 빨리 은별아 꺼내 꺼내 꺼내면 피한다 빨리 꺼내 왜 꺼내 꺼내 왜 아 내 말이 으아 은별아 은별아 으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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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왜 그래? 무슨 말을 하는 거야? 어 내가 무슨 말을 했는데? 생각 안 나? 아 아 아 요즘 계속 머리가 아파 아 아 엄마 언제 취임식이지? 예쁘게 하고 가? 아 나도 준비하겠다 아 은별아 왜 또 그러니? 이게 다 오디션 스트레스 때문이야 배로나 때문에 아 괜찮겠지? 아 그래 금방 또 괜찮아질 거야 우리 은별이 청하재단 주인이 되라요 www.pnl.com 괜찮아요 아 에 에 아 끝 아